민아야. 어, 어. 알았어.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아직 다는 모르겠지만 너 하잔다를 할게, 어? 아휴, 이 어린애. 이 작은애 너무 많이 놀랐겠다. 힘들었겠어. 네? 내가 나 놀란 것만 정신이 빠져서 네가 제일 놀랐을 텐데. 아무 고생 많았겠다. 몸은 건강하고? 그래, 그래. 건강해야지. 그럼 건강만 하면 뭐가 됐든 절반은 이미 해결이야. 축하해. 응? 축하해요? 그래. 다 떠나서 아가가 온 거잖아. 엄마 되잖아. 그러니까 축하해야지. 아닌데.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다 나 미워하는데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그것도 그럴 수 있어. 근데 나 그랬잖아. 그럼 이제부터 축하야. 축하할 일이야. 할머니가 도와줄게요. 뭐든지 말만 해, 응? 할머니. 우루야. 왜요? 사람들이 정말 Docker 걱정하지 마. 왜야, 왜야.